뭐야 이거 또? 뭐야? 안녕하세요 미니언즈입니다 미니언즈 미니언즈 그래 얘는 좀 작다고 미니언즈라고 쳐 얘는 나보다 큰데 성장판이 아직 안 다쳤습니다 얘는 왜 눈이 하나야? 앞트임을 너무 많이 해서 합체가 됐습니다 잠깐만 얘는 말 못해? 뭐야 마리텔에서 하도 털어가지고 성대결절이 왔다고? 핸드폰 5만원에 해주시면 우리가 바나나송 보여드릴게요 바나나송? 바나나송 보여줘봐 바나나 바나나 바나 잠깐만 야 왜 이렇게 노랗게 묻어나와 땀이 노래요 살이 노래서 됐어 야 너네한테 절대 안 팔 거니까 야 됐어 야 너네 꺼져 안 되겠다 저기 저 여기 안 맥히니까 마리텔 가서 하자 어디 간다고?